아! 음성채팅하기 있다. 이거 푸실래요? 음성채팅 안하기 풀면 됨. 그리고 내 마이크 음소거 하시면 될듯. 됐나? 들려요? 오, 굿굿. 화이팅, 화이팅. 이것 좀 왜 탭에 해서 이렇게 해주지. 이제 가자, 가보자. 아, 방금 우리 잘 싸웠는데. 19킬 라딘이라 뭐 별수 없었어. 답도 없었음. 어, 파밍 아주 스무스합니다, 지금. 터치소. 뭐지? 오케이. 굿. 어, 냉동 피자를 눈앞에 두고 지나쳤네. 일단 올라가서 먹어야겠다. 에스텔님 거의 늑대 혼자 잡아주세요. 나 호텔 먹을게요. 굿. 빨리 가야겠다. 호텔 사람 있다. 늑은 내 거야, 임마. 양궁장 한 명 있네요. 헤이즈 거기 다돌고, 모사곰 시간 언저리에 합류하시죠? 좀 늦어도 되니까. 잡을 거 다 잡고. 거의 몸 많이 쓰니까. 호텔 제가 다 먹었어? 이거 병 못 남았네? 확인. 고주가 가보죠 왜이렇게 조용하죠 고주가 곰 없으면 묘지가죠 어 이거 잡고 묘지가면 되겠다 한바퀴 돌고 맷도 먹고 참고 한팀 튀어나올수도 오면 싸우고 아니면 그냥 묘지가죠 시야 안켜도 돼 갈거라 묘지가죠 하긴 누워있네 얘들 시야 따고 싸우죠 한팀 있네 어 진짜 싸우도 되겠네 올라갈게요 혼잠가운데 생나 저 레이더 갈게요 이러고 연못 점프 뛰죠 연못 점프 뛰고 소방서 등 먹어보죠 먼저 올라가 계세요 레이더만들 따라갈게요 여기 연못 메쉬랑 다 먹으면 됐대 소방서 빠지면 정말 큰일나겠지 자가 바로 있자 빨리 그리고 숲 가야겠다 호텔은 먹었다고 보는게 맞겠지? 아니면 저희 경찰서가서 배달할까요? 배달 한번 하고 가죠 경찰에 씨 왔다고 배달하죠 골목길 르긴나 슬쩍 겁나 늦게 잡았네 어? 이거 그냥 알파 보죠? 아닌가? 전장 가서 킬 좀 할까? 아 이건 맛없다 창고 가죠? 어? 곰곰 나오네 이거 전장 곰잡고 시작하면 됐대 한팀 들어오겠다 여기 곰잡고 하죠? 아 힘들어 육쑥? 칠쑥? 전장이 발동됐어 이제 살아남는거 말곤 나갈 방법이 없겠는데 물론 가보자 데비 3인공만 안 맞.. 아 바바라 공만 조심하면 이길듯 조심하면 이길듯 데비공 빠졌네 뭐야 네 태호 잡았어요 공전장이라 세긴 세 고주가 먹겠다 한구 먹죠 굿 자 쉬었담 초대장을 보내면 받아주려나? 잠시만 있어 잠시만 있어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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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따져 저잉 호텔 한 팀 없네 이거 공장에 시야 따지 말고 그냥 소방서 가져 저잉 소방서 저 밑에 거 먹을게요 경찰서 한 팀? 이러고 경찰서 팀이랑 싸우고 시키면 될 듯? 인원 좀 보고 유키, 루크, 엘레나? 오케이 경찰서 CC 쪽 먹자 일단 모이면 싸우고 숙작은 저희가 압도적일 거라 나 3인공 이런 거 많이 이길 듯? 배달할게요 저희 골목길 것도 저희 거예요 제 생각에 먼저 모기 교체 준비 이거 ushi Job 해소 킬꺼 먹고 올게요 아무것도 없네 여기 미스릴 신발 미스릴 가야 해이즈? 노? 오케이 에스텔? 오케이 공장 가죠? 텔 탈 데가 없네 개울까지 가야 되나? 어? 그냥 오메가 봐야겠다 이러면 경찰서 한 팀? 얘 싸워.. 어 15호 슥 세긴 하네 노? 여기 얘네가 잡은 건가? 근데 우리 버스트 제법 빨라서 와드로 좀 넓혀놓고 제가 와드 좀 심을게요 몇 시야 좀 오케이 나 와드 2회 끝 우리 크레딧 없어서 죽으면 좀 난감함 나만 살면 될 듯? 나 200크레딧 시야 따였거든요 연못에서 저 상자 뜯고 올 듯? 일단 치죠? 오면은 오른쪽으로 뺄게요 상자 방금 뜨네? 안 오네 이거 좀 오메라타 갈게요 오케이 나 한타 돼요 네 얘네 둘 묶어넣는 중 나 전멸 있어 지크치기 피했고 와드 굿 와드 굿 경찰서 올라갈까요? 얘네 부활하면 한 번 더 죽이죠 경찰서 경찰서 시야부터 조심히 방금 나쁘지 않았죠 상대 두 명 상대 두 명과 우리 팀 한 명이 아무것도 못했잖아 나도 궁을 썼으니까 그 대신 우리 팀 두 명은 살아있었으니까 이 세스의 아이템 좋네요 어우야 수면만 조심하죠 우리 수면 빼도 될 듯? 12킬? 쟤네 트럭이네 나름 아 이거 그냥 절태를 타야겠는데 이럴거면 기다렸다가요 어차피 우리 바로 못타 기다렸다가요 여기서 안타는 척하다가 안타는 척하다가 타죠? 쟤는 어차피 우리 못 끊잖아 끊을거 없잖아 나 호텔 찍을게요 그냥 어지러운건 싫은데 양궁장 하나 모사 하나 있긴 했어 따뜻한 코코아 같은거 마시고싶네 cc부터 따죠? 여기 쌍안경 좀 주워놓으면 좋을 듯 뭐 사는팀 있고 하지? 싸우죠? 싸우죠? 리다 궁 뺐어요? 아 리다 메오구이 없나 살아봐있다 이거 돼요? 끝까지? 안 되나? 될거 같은데? 아 그냥 위에 갈죠? 날레네 날레 얘네 0킬이었네 17숙인데 얘네도 참 음식 좀 해야겠다 잘해봐야지 슬슬 기타현을 바꿔야하는데 뭐하나 뽑아드릴게 나 340이거든 뭐 뽑아드릴까? 에스텔? 날도 추운데 죄송합니다 오케 크레딧 0 나 와드 0개 드로나드 4개 실패 피클 뭐죠? 나 와드 2개만 시켜주실 뿐 이거 급하게 쓰게 오케이 됐어요 이거 쳐볼게요 그냥 코로나 조심 코로나 터진 펑플 이거 혈팽 뭐가냐? 이거 뭐가지? 에스테리 그냥 가야될데? 분홍신 오산팀 호텔시야만 자꾸 버텨요 우리 유키 혼자 다 살렸네 쟤네 근데 쟤네 이제 우리 못 이길거야 이거 호텔시야 다시 따고 모사 밀죠 좀 넓은 데면은 알렉스 궁 얻고 안 당하니까 양궁장팀이 유키 밀라고 오고 우리 모사 밀고 오죠 3대3 1대1이니까 어차피 저기 가면 아 쟤 쟤가 있는데 여기 까지 할까?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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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싸움날거 같애 무조건 싸움날거 같애 이클이긴 한데 tk67밖에 안되는 우리 얘네 거의 숨어있어요 여기 있다가 보죠 우리 시간 28 밑에는 우리보다 시간 많을거고 뭐 여유가 조금 지나친가요 위에 밀죠? 뭐 마커스 팀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나 EMP 깔아줄게 얘네 갈렸는데 언제 언젠가 못 쉴 수 있는 장소를 날들꺼야 얘네 우리한테 오는게 나을텐데 막국수 팀 보다 도전만 잘하면 될 듯 밸류는 비슷해 저 아무리 14킬이어도 우리 풀템이라 미클은 빠졌고 시간 한번만 찍어줄래요? 41초 확인 잠깐만 이거 아직 안누웠거든 셋 다 움직이거든 좀만 좀만 더 아직 아직 가죠 못참겠다 우리 시간 부족함 킬 하죠 그냥 나 드러나 EMP 쳐줄게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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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. 아 가드야 가자 가자 뭐 이렇게 피네 매옥 궁 나이스 에스텔 EMP GG 굿 근데 이건 위클 먹어서 애들이 우리한테 안왔다 그냥 위클땜에 이겼다 막국수 팀이 훨씬 세서 우리한테 박는게 나았을텐데 그죠? 그냥 위클이 승리의 그 키포인트다 어쩔수 없이 막금구 우리가 자리잡기가 편하네 2 1 2 3 5 6 11 11